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팀장님 목소리가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주중에 좀 무리를 했더니 목소리가 많이 좀 상했는데 괜찮습니다. 아침이라서 그렇습니다. 녹음하는 시간이 11월 11일 빼빼로데이 토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테슬라 주주분들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미주놀 채널에서도 테슬라도 안 올라오고 이 책 읽어주는 미주놀을 진작 구독하셨으면 변함없이 들으시잖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테슬라는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실 요즘 테슬라 주주분들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내리면 더 걱정, 어저께 같이 올라도 걱정, 지수보다도 더 못 가고 마소는 사상 최고 신고가를 찍었는데 테슬라는 비리비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너무 단기적으로 하지 마세요. 조금 더 길게 보고 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게 보고 하세요. 더 길게. 아셨죠? 테슬라 변동성이 워낙 심한 종목이라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 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워낙 변동성이 커서. 그런데 조금만 눈을 돌려서 길게. 100불 깨질랑 말랑할 때 과감히 롱 들어가고. 300불 뚫을랑 말랑하고 막 언론에서 설레받을 때 과감하게 익절 쇼 들어가고.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지나가 보니까 쉽죠. 아직도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 자, 테슬라 주주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임박하고 있죠. 이제 딱 11일이니까 19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사이버 트럭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저희 스태프들하고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면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한 스태프가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슈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최악과 최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볼링의 오른쪽 왼쪽처럼. 테슬라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밑붓도 없죠, 정말. 거의 아크 돈나무보다 더 많이. 최악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언론에서는 최저가 65불 어쩌저쩌저쩌. 저희는 더 밑으로 내렸어요. 테슬라라고 상장 폐지 안 될 법이 있나? 테슬라라고 망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 그런데 그때 한 스태프가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테슬라는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 망하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너무 똑똑합니다.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스티브 잡스처럼 단명한다고는 모를까. 그런데 당당히 건강한 체질이죠. 테슬라가 망하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너무 천재적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일론이 굉장히 자존심이 센 거 아시죠? 하지만 중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지분이 다를 정도로 시진핑한테 아부를 하고 만나주지도 않는 시진핑한테. 그렇죠? 때로는 배짱도 있고. 물론 똘끼도 있죠. 일론 머스크의 모습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고도화된 그의 액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충동질적인 트위터 몇 개는 빼고. 계속해서 미주노래에서는 오늘부터 매일매일 한 편씩 우리 미주노래 채널이 화요일부터 정상 복구가 되잖아요. 확답받았거든요. 이 영상을 일단은 책 읽어주는 미주노래 올린 다음에 그대로 옮겨가서 미주노래 채널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9일 앞으로 다가온 사이버트럭입니다. 여러분 대박입니다. 뭐가 대박이냐면 저는 오늘 이 기사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게 대박이에요. 보이십니까? 우와 이게 뭐예요? 방탄 방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이버트럭을 처음 공개했던 몇 년 전에 방탄 유리 자랑하다가 야공 쳤다가 화장창에서 온갖 지금 생각하면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드라이브 아이 슈딩이라고 그러거든요. 가끔 뉴스 통해 들으시죠? 프리웨이에서 고속도로에서 총알 날라오고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일반 미국인들이 느끼는 건 상당히 심각해요. 저도 사실은 저도 사실은 뭐 약간 트위터 트위터가 아니라 머스크 처럼 제가 무너지면 미주노래 채널 누가 운영하겠고 제가 무너지면 저희 가정이 어떻게 되겠고 제가 무너지면 A반 챔피언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제 몸을 아주 극도로 잘 아끼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이런 총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 나면서부터 제가 안 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사람들이 본별는 쇼핑몰 안 가고요. 가끔 갔었거든요. 사우스코스트 플라자라든지 명품 쪽도 좀 가보고 필요한 것은 좀 사고 있는데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두 번째는 프리웨이 운전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비근한 예로 새로운 골프장에서 늘 라운딩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주말 골프는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이 사건 이후로 그냥 얼바인 가까운 스트로베리 팝 멤버십 끊고 여기 갑니다. 멀리 안 갑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현재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엘리 한인타운도 지금 범죄율이 극도로 발전하고 있죠. 집에까지 따라와서 45구경 탄환으로 기관총이죠. 빠바바밤 쌌는데 뚫리지가 않았습니다. 우와 이건 대단한 겁니다. 톰슨 기관단총으로 방탄의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결과 총알이 내부를 관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사이버트럭에 대해서 강판이 저러니까 해비치면 눈부시고 약간 40년 전에 운전하다 보면 달달달달 걸리는 도요다 똥차 몰고 다니는 가더너 차 같다 혹평도 하지만 디자인보다 중요한 것이 안정성이거든요. 저도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미국 삶에서 처음 미국 왔을 때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10년 된 캠리 장고장이 없다고 해서 샀지만 고장이 났죠. 일주일 만에 차가 멈췄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미국에서의 차는 생명이다. 돈이 있어서 불을 과시하는 졸부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장고장은 중요한 게 아니다. 사고가 났을 때 나를 지켜주는 이런 생각이 전환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5번 프리웨이를 운전을 하다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국에서 급정거하면서 차가 빙빙 돌거나 깡통창처럼 깡통차처럼 빙빙 돌거나 엎어지거나 자빠지는 도요다 캠리 도요다 혼다 시비 수많은 일본 차들이 일본 차들이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연비가 좋은 거예요. 현대차도 있습니다. 소나타 엎어지는 것도 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죽을 꼽이 넘겼어요. 돈이 없을 때 니싼에 벌사 탔다가 거의 죽다 살아났죠.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돈 있으면 유로피안 차 타고 돈이 조금 없더라도 미국 차 타야겠다. 장고장은 문제가 아니다. 튼튼한 게 문제다. 튼튼한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 아이들 다 튼튼한 유로피안 차들로 깔아줬지 않습니까. 중고차 사주긴 했지만 첨도 너무 새 차 사주면 안 돼요. 그건 미친 부모 짓이에요. 스포일러서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한 장의 사진이 이 한 장의 사진이 사이버 트럭에 출시됐을 때의 반응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느낌 안 갔습니까? 저는 그 느낌이 팍팍 오는데요. 더불어서 이 사진인데요. 저도 스크러 이번에 샀지 않습니까? 가까운 거리. 물론 이건 스크러는 아닙니다. 이게 너트바이크라고 산악 또는 바닷가에서 타는데 이 장면을 딱 보는 순간 나도 터머 트럭 사지 말고 사이버 트럭 살까 나오면 많이 기다리는 것 빼고는 이 사이버 트럭을 또 캠핑카로 개조하면 진짜 멋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미국 내의 고객들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좋은 소식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떠한 반격의 카드를 갖고 있을까. 바이든 대통령이 UAW를 지지하면서 테슬라 한 방 때리고. 바이든은 과연 어떠한 반전의 카드를 만족거리고 있을까. 여러분 싸움꾼입니다. 승부사고. 저커버그가 안 다쳤으면 한 판 제대로 붙었겠죠. 일론 머스크 얘기하는 겁니다. 이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카드로 분위기를 뒤집을까를 일론 머스크는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다른 영화도 제작된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오는데 다음 영상에서 제가 좀 깊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변화하는 마음으로 좀 길게 호흡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는 필요습니다. 고맙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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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